근데 개구리님 저희 언제부터 들어왔죠? 글쎄요.. 까먹었어요.. 아 제가 방송을 12시부터 했네 그때부터 해가지고 23%가 올랐어요 진짜 죽으면 안돼 진짜 죽으면 안돼 더 쉽게도 안하면 안됩니다 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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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리카님 무슨 말 할까 조마조마 하고 있었어 슬리카님 무슨 말 할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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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리카님 몰아 슬리카님 무슨 말 할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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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밑에 잠시 내려갔다 오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잘 나와도 불안해. 내일 진짜 하나도 안 나오는 거 아니야. 그러니까 공부하라고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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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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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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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타